자, 24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림은 열 효율이 0.25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에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고요. B, C는 등온 과정이고 D, A는 단열 과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체가 B, C 과정에서 외부에 한 일은 150줄이고, 그 다음에 D, 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100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A, B 과정, 그 다음에 B, C 과정, C, D 과정, 그 다음에 C, A 과정 이렇게 지금 4개의 과정이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지금 출입한 열량, 그 다음에 내부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1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되겠죠. 자, 근데 A, B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부피가 변하지 않는 등적 과정이에요. 등적 과정이니까 지금 W는 0입니다. 그쵸? W는 0이고, 지금 Q값이랑 델타 U값은 모릅니다. 그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네요. 자, 이렇게 올라간 걸 보니까 지금 온도가 증가했죠. 그쵸?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아마도 델타 U 플러스일 거고, 그러므로 Q도 플러스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그쵸? 자, 그 다음 BC 과정 한번 볼게요. BC는 등온입니다. 그쵸? 등온 과정이니까 일단은 델타 U가 0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지금 보니까 BC 과정에서 외부의 한 1이 150줄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게 플러스 15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Q는 델타 U 플러스니까 그럼 여기도 플러스 150이 될 겁니다, 일단은. 맞죠? 그 다음 CD 과정 한번 가볼게요. CD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등적이네요. 다시 등적이니까. 자, 얘는 지금 알 수 없어요. 문제에서 지금 주지를 않았으니까. 그쵸? 근데 확실한 건 W는 0일 거고요. 온도가 감소하고 있죠.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온도 감소니까. 델타 U와 Q는 둘 다 마이너스겠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A, DA죠. DA죠. 자, DA 과정으로 한번 가보면은 DA 과정은 지금 단열 과정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Q가 0인 과정인데 자, 여기서 D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100줄이다.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100 하면 되죠. 그쵸? 근데 Q는 델타 U 플러스 W니까 여기서 델타 U는 플러스 100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가면은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열 효율이 0.25다. 그쵸? 즉, 공급받은 열량분의 한 일이 지금 0.25다. 라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쓰는 거 있죠? 한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내부에너지 변화량은 0이다. 그쵸?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찾아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기를 그냥 X라고 해볼게요. 뭐 똑같으니까 X, X 넣어놓겠죠? 여기를 그냥 Y라고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자, 공급받은 열량이 어느 정도나 하고 봤더니 X 플러스 150이네요. 그쵸? 공급받은 거는 지금 이겁니다. 괜히 또 이거 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한 일이, 한 일의 총량이 지금 얼마죠? 150 한 다음에 100만큼 뺐으니까 50만큼의 일을 실질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근데 이게 0.25랍니다. 얘가 0.25다. X가 간단하게 나오네요. X는 50이네요. 그쵸? 자, X는 50이니까 여기다가 바로다가 대입. 여기는 아, 50이구나. 그쵸? 그런데 다시 한번 한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다. 자, 150 플러스 됐으면은 150만큼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Y는 150이다라고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구할 거 다 구한 거 같네요. 그럼 당연히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보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A랑 지금 C를 비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굳이 막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등온 곡선 한번 그려봅시다. 자, B와 C는 지금 이렇게 등온 곡선이니까, 그쵸? 등온 과정이니까 이거 자체가 등온 곡선인데 문제는 이 단열 과정을 생각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쵸? 자, 단열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등온 곡선이 세 개 그려보면 됩니다. 단열 과정은 과정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간에 C랑 A를 비교했을 때 C가 더 높은 쪽 등온 곡선에 있죠? 그러니까 A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에서 A,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50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A, 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50, 맞네요. 그 다음 CD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 그랬는데 CD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 150,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디귿, 오른지문,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아, 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50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